11월 둘째 주 MC 속에 찾아온 아름다운 섹시 빌람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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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타엑스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정규 3G 페이트 럽 케이팝 신스틸러에 무한비력을 담았다고 하는데 주원씨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에 꽉 채운 10개 트랙으로 몬스타엑스의 응축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요 특히 타이틀곡 러브 킬라는 눈과 귀를 한 번에 사로잡는 한 편의 스릴러 무비를 연상시키는 치명적인 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브 킬라의 명장면은 요즘 난리가 난 한평댄스일 것 같은데 맞나요 셔누씨? 네 요즘 난리가 났나요? 절대 되는 섹시함을 강조한 퍼포먼스인데 한번 생눈으로 보시겠습니까? 좋습니다 마침 여기가 완벽한 한평이잖아요 글로벌 팬분들을 위해 가볍게 한 한평 퍼포먼스 보여주시죠 네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저희들은 섹시함이라고 하셨는데 큐카드 딱 입에 물고 태놓고 섹시함인데요? 아 그랬나요? 저는 진짜 자신이 없는데 멋있지 않을 자신이 assertive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에요 치명적이지 않을 자신이 없네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…. 저도 자신이 없어요… 무대에서 아름답지 않을 자신 아 오우, 뷰리뽀! 보스 엑스, 우! 몬베베도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. 잠시 후 모노세X 러브킬러를 안 본 자신이요. 몬베베 왔죠? 네! 네,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. 다음 무대에 자신감 있게 소개해볼까요, 영원 씨? 자신감 있게 한번 가볼게요. 이게 그리움이 아니라면 대체 뭐 하겠어? 에비뉴의 절절한 마음에 응답한 AB6IX의 쇼챔 컴백 무대와 GO BEYOND THE BARRIER! 베리베리와 함께 장벽을 넘고 5시 53분에 한 해까지 날아볼게요. 눈 떼지 마! 쇼 챔피언!